촬영을 와있는 사람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와이드도 일하는 일들 실제로 와이드도 일하는 일들 이게 사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회장님 개 키우니까 개 관리해주고 너무 오래 잘 못해요 북한하고 탁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진짜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누구 있는 곳 나와요? 회계시에 들어올 때는 매일에는 절대 빈소를 보면 안 돼요 저의 별모델은 어차피 아니에요 똑같죠 화장만 제작하고 플랍하고 부동산은 아직 대목발자가 내줘면 된다라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막 썩어 빠지는 건가요? 저희는 그냥 욕먹을 가면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 형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이상한 형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이상형이 다 이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망비하잖아요 정말 따뜻해지는 게 본인에게만 회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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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승희가 약속에서 살았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개로디는 패밀리 프라이스로 달라봐요 어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elcome to my hou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